성철스님을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삼천배를 하라고 한 것도 스님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깔 쓴 나를 보고 얻으려 하지 말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 쓰도록 하라는 취지에서였다. 어떤 학자는 그 뜻을 곡해하여 온갖 비방을 했다. 1978년 구마고속도로 개통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방문했다. 만나서 말만 잘하면 얼마든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 성철스님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어른이지만 절에 오면 방장이 어른이므로 삼배를 안할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큰 절로 내려오지 않아 만남이 무산됐다.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 즉 박 대통령의 장모와 비서실장도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훗날 금융사건으로 구속된 큰 손인 장영자 이철희 씨 부부도 성철스님을 만나고 싶어했다. 만나주면 한국 불교에 불사를다. 책임져 줄 것 이라는 말을 하며 몇몇 스님들이 그들을 만나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삼천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철스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성철스님 말씀을 들어보자.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부처님께 절하라 하는 것이오. 그래서 삼천배를 시키는 것인데 그냥 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절해라. 나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천배의 절을 하고 나면 그 사람 심중에 무슨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 그 후부터는 스스로 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을 위해 절하는 것이 잘 안 되어도 나중에는 남을 위해 진정으로 절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며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성철스님 법문사는 산물은 물일, 원수 갚는 방법, 저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겨라. 이것은 원각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생이 성불 못하고 대도를 성취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 8만4천 가지 번뇌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번뇌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증의심,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가의 3조 승찬대사는 그가 지은 신신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증의심만 떨어지면 통연히 명백하도다. 이 증의심이 실제로 완전히 떨어지려면 대호에서 대무심 경계를 성취해야 합니다. 무심산매에 들어가기 전에는 경계에 따라서 계속 증의심이 발동함으로 이 병이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대도를 목표로 함으로 부처님 말씀을 생활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부모와 같이 섬겨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용서하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또 모르지만 원수를 부모같이 섬기라 하니 이것은 부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말이지 다른 사람은 감히 이런 말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없다고 잘못한 사람과 싸우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에 대란 큰 모욕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의 불성은 똑같다고 주장합니다. 성불에서 연하대 위에 앉아계시는 부처님이나 죄를 많이 지어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자리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사람이라도 겉을 보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한층 더 나아가서 세속말의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부처님 같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신뢰로 들어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을 평생 따라다니며 애를 먹이고 해치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제바다타입니다. 보통 보면 제바다타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느니 하는데 그것은 모두 방편입니다. 중생을 경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제바다타가 부처님에게는 불공대천의 원수인데 부처님은 어떻게 원수를 갚았는가? 성불 성불로서 갚았습니다. 죄와 복이 온 시방법계를 비춤을 깊이 통달했다. 착한 일 한 것이 시방세계를 비춘다고 하면 혹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한 짓을 한 무간지옥의 중생이 큰 광명을 놓아서 온 시방법계를 비춘다고 하면 아무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을 부처라 하고 가장 악한 것을 마귀라 하여 이 둘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마귀와 부처는 몸은 하나인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그 사람의 자성에는 조금도 손실이 없고 아무리 성불했다 하여도 그 사람의 자성에는 조금도 더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부처는 한몸뚱이이면서도 이름만 다를 뿐 동체이명입니다. 비유하자면 겉에 입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제바다타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지만 그 근본 자성, 본 모습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중에 제바다타 가성불하여 크게 불사를 하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습니다. 제바다타가 성불한다고 법화경에서 수기하였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긴다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 행동, 공부하는 근본 지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에 들어오는 첫째 지침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고 스승과 같이 섬겨라입니다. 우리 불교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물론 소나 돼지나 짐승까지도 근본 자성은 성불하신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과 같이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우리는 상대방이 떨어진 옷을 입었는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그것은 보지 말고 사람만 보자는 말입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에 큰 잔치가 있어서 전국의 큰 스님네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 한 분이 건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본시의 생활 그대로 낡은 옷에 떨어진 신을 신고 대걸문을 지나려니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옷을 빌려입고 다시 갔더니 문지기가 문지기가 굽신굽신하면서 얼른 윗자리로 모셨지요. 다른 스님네들은 잘 차려진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스님은 자꾸 옷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스님 왜 이러시오? 왜 음식을 자꾸 옷에다 붓습니까?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옷 보고 주는 것이지. 그리고는 전부 옷에다 붓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올 때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니 좋은 옷 입고 오니 이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사는 사람은 다 이렇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법문하시면서 큰 짐을 지워주시네. 그건 부처님이나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당장 주먹이 날아드는데 어쩌란 말인가 하고 항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간 실내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옛날에 현풍 곽씨 집안의 한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의 행실이 단정치 못했습니다. 시부모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위복도 바로 입지 않고 언행이 전혀 공손치 않아 타이르고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고 별수단을 다 해봐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양반 집에서 부인을 내쫓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사람이 맹자를 펴놓고 있다가 이런 구절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악한 것 없이 착하다. 악한이고 착한이고 간에 누구든지 그 본성은 다 착하여 모두가 요순과 똑같다. 여기에 이르러 그 사람은 다시금 깨닫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요순같이 어진 사람인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앞으로 우리 마누라를 참으로 존경하리라.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에 양반 집에서는 아침 일찍 사당에 가서 자기 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 도포를 입고 갓 쓰고 사당에 가서 절을 한 후에는 제일 먼저 자기 부인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니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보고 욕하고 때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정색으로 정장을 하고 절을 하니 말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거룩합니다. 하면서 남편이 또 절을 합니다. 막 쫓아내는데도 한사코 따라다니며 절을 하고는 사람이란 본시 모두 착한 것이오. 당신도 본래 착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 보고 욕하고 때렸으니 앞으로는 당신의 착한 성품만 보고 존경하겠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 부인도 자기의 본래 성품이 돌아와서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요 순임금과 똑같소. 그런 당신을 보고 내가 어찌 절을 안 할 수 있겠소? 하며 여전한 남편의 기색의 부인도 맞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더러 요 순이라고 하는데 진짜 요수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면서 서로가 요 순이라고 존경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가 6.25 사변 후 통영 안정사 토굴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진주에 신도들 30여 명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한 신도가 30년 동안 자기 영감하고 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름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교 믿는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딴 사람도 아니고 아들딸 낳고 함께 사는 영감하고 30년이나 말을 안 하고 산다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딸 몇 놓고 난 후에 남편이 작은 마누라를 얻어 나가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살림이고 멋이고 싹 쓸어가 버리고 남은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며 공부시키려니 그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분이 폭받쳐서 말도 하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물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삼천배 절을 하되 스님께서 시키는 대로 꼭 하겠습니다. 라는 원을 세우고 절을 하시오. 그랬더니 밤을 세워서 삼천배 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작은 부인을 얻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괄씨를 했다 하는 원안이 맺혀서 3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원수같이 지냈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영감도 본래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착한 사람이니까 오늘 돌아가는 길로 당신 집으로 가지 말고 가게에 가서 술하고 좋은 안주 사가지고 작은 부인 집으로 찾아 가십시오. 부엌에 가서 손수상을 차려서 영감님께 올리고 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길 영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영감님이 참으로 부처님 같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제껏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 허물이 너무나 큽니다. 그 허물이 너무나 큽니다만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막무가내이던 사람이 술 받고 안주 만들어 와서 절을 하며 잘못했다고 비니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토굴에서 공부하시는 스님께 가서 영감 이야기를 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영감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영감님이 부처님과 똑같은 어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감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영감이 아 불교가 그런 것인가 하고는 금세 발심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철저한 불교신도가 되어서 부인이 새벽으로 기도하러 갈 때는 꼭꼭 같이 다니고 나중에는 진주에서 신도의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보는 상대방을 보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보살계 서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넓게 비치는 진로업 홍문이 모두 보현보살의 진법계다. 진로업 홍문이란 중생의 나쁜 짓을 총망라한 말인데 아무리 중생이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겉보기만 그럴 뿐 실제는 진부보염보살의 진법계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상대를 부모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와 같은 사상을 잘 알아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예전 인도에서 조석으로 예불 시간에 반드시 지송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르제타라는 스님이 지은 150참 불송이 그것입니다. 의정법사의 남해기 기전에도 보면 의정법사가 인도에 갔을 때 전국 각 사찰에서 150참 불송을 조석으로 외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푼 은혜의 천지보다 깊어 그걸 배반하고 깊은 원수 맺는다. 부처님은 그 원수를 가장 큰 은혜로 본다. 어떤 상대를 부모보다 부처님보다 더 섬기고 받들고 아는데 그는 나를 가장 큰 원수로 삼고 자꾸 해롭게 합니다. 이럴 때 상대가 나를 해롭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상대를 더 섬긴다는 말입니다. 원수는 부처님을 해롭게 해도 부처님은 원수를 섬기기만 한다. 상대는 부처님 허물만 보는데 부처님은 그를 은혜로 갚는다. 조너원 전친 부처님은 원수를 섬기기만 한다.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내버리고 자꾸 나를 해롭게만 합니다. 그런데도 섬기기만 하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해롭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상대를 받들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심원의 자심에호 나를 가장 해치는 이를 가장 받든다. 이것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고 불교의 근본입니다.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교 믿는 사람 며칠 삼천배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절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제일 반대하고 예수님 제일 욕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천당에 가도록 기원하면서 절하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참 좋다고 하면서 절 삼천배를 다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처님 제일 욕하고 스님 내 제일 공격하는 그 사람이 극락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도록 추건하고 절합시다. 이제는 우리 불자들에게도 이런 소리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겨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기게 되면 일체 번뇌 망상과 중생의 병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모든 병이 다 없어지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를 목표로 하고 사느니만큼 부처님 말씀을 표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치우쳐 살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교에서는 치고 들어오는데 자꾸 절만 하고 있으면 불교는 어떻게 되나 상대가 한 번 소리 지르면 우리는 열 번 소리 질러야 겁이 나서 도망갈 텐데 가만히 있다가는 불교는 시도 안 남겠다. 자 일어나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수록 자꾸 절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건하는 그런 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그런 사상으로 일상생활을 실천해 보십시오. 불교는 바닷물 밀듯 온 천하를 덮을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화되면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간복하여 불교가 그런 것인가 하여 불교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어느 곳에 있는가 저쪽에서 소리 지른다고 이쪽에서 같이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주먹 내민다고 이쪽에서도 같이 주먹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불 지른다고 같이 불을 지르면 함께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큰 불을 가져오더라도 이쪽에서 자꾸 물을 들이붓는다면 어찌 그 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불은 물을 못 이길 것입니다. 나중에 성불은 그만두고 전술 이기는 전술로 말하더라도 불에는 물로써 막아야지 불로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본은 바로 모든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기자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법문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실상은 때가 없어 항상 청정하니 귀천노유를 부처님으로 섬긴다. 지극한 죄인을 가장 존중하며 깊은 원한 있는 이를 깊이 애호하라. 모든 일체 만법의 찬 모습은 때가 없이 항상 청정합니다. 유정, 무정할 것 없이 전체가 본래 성불입니다. 옷은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사람은 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귀한이나 천한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전부 다 부처님 같이 섬기고 극히 중한 죄를 지은 죄인까지도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가장 해롭게 하는 사람을 부모와 같이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원의 자심에호 나를 가장 해치는 이를 가장 받든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근본 지침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서 생활하고 행동해야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법당에 들어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은 원수를 부모와 같이 섬기자는 여기에 있는 이 만큼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실상은 때가 없어 항상 청정하니 귀천노유를 부처님으로 섬긴다. 지극한 죄인을 가장 존중하며 깊은 원한 있는 이를 깊이 애호하라.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자세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근본 지침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서 생활하고 행동해야만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법당에 들어가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정, 무정일체가 본래 부처님입니다. 저 미물인 곤충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비롯하여 십지 등각까지 모두가 중생입니다. 참다운 무심은 오직 제 팔 아래야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끓은 구경각 즉 묘각만이 참다운 무심입니다. 이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망상 속에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니 망상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8만 4천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입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이것이 의식입니다. 둘째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이란 의식을 떠난 아주 미세한 망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의식을 제육식이라 하고 무의식을 제팔식이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은 참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팔찌보살도 자기가 망상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아라안도 망상 속에 있는 것을 모르며 오직 선불한 분이라야만 근본 미세 망상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곤충 미물에서 시작해서 십지등각까지 전체가 망상 속에서 사는데 칠지보살까지는 의식 속에서 살고 팔찌 이상 십지등각까지는 무의식 속에서 삽니다. 의식세계든 무의식세계든 전부 유념인 동시에 모든 것이 망상입니다. 그러므로 제팔 아래야 망상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때가 구경각이며 요각이며 무심입니다. 무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거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본래의 마음자리를 흔히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은 언제든지 항상 맑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쌓이면 거울의 환한 빛은 사라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망상은 맑은 거울 위에 먼지와 마찬가지이고 무심이란 것은 거울 자체와 같습니다. 이 거울 자체를 불성이니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망상을 다 버린다는 말은 모든 먼지를 다 닦아낸다는 말입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면 환한 거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할 수 없이 맑고 밝은 광명이 나타나서 일체 만물을 다 비춥니다. 우리 마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망상이 다 떨어지고 제 팔 아래 야식까지 완전히 떨어지면 크나큰 대지의 광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구름 속의 태양과 같습니다. 구름이 다 거치면 태양이 드러나고 광명이 온 세계를 다 비춥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모든 망상이 다 떨어지면 대지의 광명이 나타나서 시방법계를 피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일체 망상이 모두 떨어지는 것을 적이라 하고 동시에 대지의 광명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조라 합니다. 이것을 적조 혹은 적광이라 하는데 고유하면서 광명이 피치고 광명이 피치면서 고유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해인사 큰법당을 대적광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무심의 내용입니다. 무심이라고 해서 저 바위처럼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망상이 다 떨어진 동시에 대지의 광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망상이 다 떨어지면서 동시에 광명이 온 법계를 비추는 적조가 완전히 구비되어야 참다운 열반입니다. 고유함만 있고 피춤이 없는 것은 불교가 아니고 외도입니다. 일체 망상을 떠나서 참으로 견성을 하고 열반을 성취하면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이란 결국 기실론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한 대로 일체 번뇌 망상을 다 벗어나서 구경락인 대지의 광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써 성불이 무엇인지 무심이 어떤 것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불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근본이 성불에 있는 만큼 실제로 적조를 내용으로 하는 무심을 실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근본은 누구든지 다 평등합니다. 평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말하듯이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명경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것은 새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경은 본래 청정합니다. 본래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에 광명이 일체 만물을 다 비춥니다. 그러니 광명의 본체는 참다운 무심인 동시에 적조, 적광, 정의 등지이고 불생불멸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참으로 청정하고 적조한 명경 자체를 상실한 것처럼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무리 깨끗한 명경이라도 먼지가 앉으면 명경이 제 구실을 못합니다. 그러나 본래 명경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어서 모든 것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명경에는 조금도 손실이 없습니다. 먼지만 싹 닦아 버리면 본래의 명경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은 명경이 본래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어찌해서 중생이 되었나. 먼지가 앉아. 명경의 광명을 가려버려서 그런 것뿐이지 명경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흠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먼지가 앉아서 명경이 작용을 완전하게 못한다. 그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다운 명경을 구하려면 다시 새로운 명경을 만드는 게 아니고 먼지 낀 거울을 회복시키면 되는 것처럼 본래의 마음만 찾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항상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고 말하는데 먼지를 완전히 닦아 버려서 볼의 명경만 드러나면 자기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할 때 마음의 눈이란 것도 결국 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천가지 만가지 다르다고 해도 내용은 일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은 세속의 사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책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유교, 불교, 도교, 삼교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부당만 부당합니다. 유교라든가 도교 등은 망상을 근본으로 하는 중생세계에서 말하는 것으로 모든 이론, 모든 행동이 망상으로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망상을 떠난 무심을 증득한 것이 우리 불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유교니, 도교니 하는 것은 먼지 앉은 명경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불교는 먼지를 싹 닦은 명경에서 하는 소리인데 먼지 덮인 명경과 먼지 싹 닦아 버린 명경이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도 유, 불, 선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무심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십지 등각도 중생의 경계인데 유교니, 도교니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까? 중생의 경계, 그것이 진여자성을 증득한 대무심 경계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유, 불, 선, 삼교만 말했지만 요즘은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의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온갖 종교가 다 있고 온갖 철학이 다 있는데 그것들과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떤 종교, 어떤 철학할 것 없이 불교와 같이 무심을 성취하여 거기서 철학을 구성하고 종교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큰 철학자, 어떤 위대한 종교가 어떤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모두가 망상 속에서 말하는 것이지 망상을 벗어난 무심 경계에서 한 소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근본인데 부처님이란 무심이란 말입니다. 모든 망상 속에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일체 망상을 벗어난 무심 경계를 부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심이 근본이니 만큼 불교를 내놓고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망상 속에서 말하는 것이지 무심을 성취해서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불교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참으로 특출하고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상 속에서 하는 것과 망상을 완전히 떠난 것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다시 명경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명경에 먼지가 앉으면 모든 것을 바로 비추지 못합니다. 먼지를 안 닦고 때가 앉아 있으면 무슨 물건을 어떻게 바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바로 비추려면 먼지를 깨끗이 닦아 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망상 속에서는 모든 사리, 모든 원리, 모든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진리를 바로 알려면 망상을 벗어나서 무심을 증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구경각을 성취하여 무심을 완전히 증득한 부처님 경계 이외에는 전부 다 삭된 지식이오, 삭된 견해입니다. 대신에 모든 번뇌 망상을 완전히 떠나서 참다운 무심을 증득한 곳, 즉 먼지를 다 닦아 낸 깨끗한 명경은 무엇이든지 바로 비추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지정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망상 속에서 성립된 것인 만큼 사지사변이지 정지정견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지정견은 오직 불교 하나뿐입니다. 결국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행동도 바로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앉은 명경이 어떻게 바로 비출 수 있겠습니까? 망상이 마음을 덮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볼 수 있으며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른 행동이라 하는 것은 오직 참으로 무심을 증해서 적광적조를 증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부처냐 하고 물었을 때 바로 앉고, 바로 보고, 바로 행하고, 바로 사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바로 알고 싶고, 바로 보고 싶고, 바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캄캄해서 눈 감은 봉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바른 생활을 하자는 것이 불교인데 망상 속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무심을 증해야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지 등각도 봉사입니다.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십지 등각이 저해를 보는 것은 비단으로 눈을 가리고 해를 보는 것과 같아서 비단이 아무리 얇아도 해를 못 보는 것은 보통의 중생과 똑같다. 그래서 십지 등각이 사람을 지도하는 것도 봉사가 봉사를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바로 이끌려면 자기부터 눈을 바로 떠야 하고 바로 알아 바로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간추려 보면 망상 속에 사는 것을 중생이라 하고 모든 망상을 벗어난 것을 부처라 합니다. 모든 망상이 없으니 무심입니다. 그러나 그 무심은 목석과 같은 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의 먼지를 완전히 닦아 버리면 모든 것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구름이 완전히 거쳐 해가 드러나면 광명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망상이 나지 않는 것을 불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심의 내용입니다. 이 무심은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도 없고 오직 불교에만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종교도 많고 그 교주들의 안목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조각조각 한 부분밖에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불교와 같이 전체적으로 눈을 뜨고 청천백일 같이 천지만물을 여실히 다 보고 말해놓은 것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실제 무심을 증해야 되겠습니다. 밥 이야기 첫날 만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접 밥을 떠 먹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무심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무심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입장입니다. 내가 자꾸 중생이 본래 부처다 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중생들밖에 없는데 중생이 본래 부처란 거짓말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명경의 비유는 좋은 비유가 아닙니까? 먼지가 앉은 중생의 명경이나 먼지가 안 닦인 부처님 명경이나 근본 명경은 똑같습니다. 본시 이 땅 속에 큰 금광맥이 있는 것입니다. 광맥이 있는 줄 알면 누구든지 홈이라도 들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금덩이를 파려고 우리가 성불 성불 하는 것도 중생이 어떻게 성불하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본래 부처입니다. 그러니 본래 면목 본래의 모습을 복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란 것을 확실히 자신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란 것을 확실히 자신하고 노력하면 본래 부처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니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화두만 부지런히 하여 우리의 참모습인 무심을 실증합시다. 일체만법이 나지도 않고 일체만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이렇게 알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항상 나타나는 도다. 세상에 생자필멸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낫다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불생불멸이라고 하신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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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